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근무 중인 최충석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세부 주제로 전기화학 총매반응을 통한 수질오염물질순환입니다.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나노기술학과, 나노공학과의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 연구실은 전기화학 총매, 광총매, 열총매, 에너지 환경순환, 탄소중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제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 최근 발표된 제 논문을 읽고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배경지식, 논문 배경 및 소개, 전기화학 수질오염순환, 연구실 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제 연구 주제로 가기 전에 배경지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연구의 핵심인 총매에 대한 배경지식입니다. 총매는 우리 생활에서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에너지, 환경, 바이오, 음식 같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매는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 총매는 우리가 원하는 화학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에너지 베리어를 선택적으로 낮춰주고 반응성을 높여주는 반응 속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학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로 구성된 식이 있습니다.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베리어를 넘어야만 합니다. 에너지 베리어가 매우 높으면 베리어를 넘을 수 없고 화학반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매는 이 에너지 베리어를 낮춰줄 수 있게 되고 어떤 어려운 베리어도 낮춰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반응물이 원치 않는 생성물로 선택되지 않고 원하는 생성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댐입니다. 댐에서 개폐물은 하나, 둘, 셋, 넷, 다, 이어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 한 개가 가능한 화학적 반응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개폐물을 선택적으로 열어므로써 물은 방류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화학반응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총매반응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제 연구 결과에 대한 배경 및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순환 연구에 있어서 핵심 연구는 탄소순환 루프입니다. 탄소순환 루프에 있어서 핵심은 총매반응입니다. 즉, 원치 않는 이산화탄소와 환경오염물질을 총매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에틸렌과 같은 부가가치가 추가된 화학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 탄소순환 루프에서 자율성 수준의 오염물질 중 원투 다이클로리에테인, DCA에 집중했습니다. 그 이유는 DCA는 우리 인체에 해롭고 우리 물에 들어갔을 때 솔로빌리티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잔류성 수준의 오염물질로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잔류성 수준의 오염물질로서 방광기가 50년 이상으로서 그 재활용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유럽연합에서는 이 DCA를 허락되지 않은 산업 분야에서는 사용되지 않게끔 금지하고 있습니다. 잔류성 수준의 오염물질인 DCA를 처리했던 기존의 방법들입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바이오 리메이데이션 방법이 있고 바이오 리메이데이션 방법은 100일 이상의 반간기와 또한 DCA를 이산화탄소, 물, 클로린으로 분해함으로써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한되는 방법으로는 전기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학적 방법은 매우 빠르고 간편하며 에틸렌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단점으로는 에너지적인 효율과 화학적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전기학적 촉매를 이용해서 클로린이 포함된 유기물질들은 잘 분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클로린이 포함된 유기물질들은 100%와 가까운 분해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DCA 같은 경우에서는 보고된 어떤 촉매를 이용해도 50% 이상을 넘어가는 촉매가 없습니다. 그 물질로는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DCA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생선되는 H2 수소 생성 반응에 의해서 DCA 리덕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후 만약 제가 단원자 촉매를 개발하고 단원자 촉매가 H2 수소 생성 반응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며 DCA의 환원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화학 촉매를 이용한 수질오염 물질 순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2003년 네이처나노 테크놀로지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원자 촉매를 사용해서 자율성 수질오염 물질인 DCA를 에틸렌으로 전환하는 실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촉매 설계를 시작으로 하였습니다. 촉매 방법은 단원자 촉매를 설계하기 위해서 기존에 알려진 코발트 프탈로사이어리나 COPC라는 분자를 CNT에 부착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발트의 단원자 특성이 보여주는 CM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기화학 시스템은 3극 시스템의 H셀이라는 기본셀을 이용해서 전기화학 촉매 반응을 유지했습니다. 전기화학 데이터를 분석하기 이전에 기초 지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촉매 반응을 할 때 우리가 분석해야 될 데이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성, 두 번째 선택성 반응성은 주어진 촉매의 총면적에 흐른 전류의 양 즉 전류밀도를 반응성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성, 주어진 전류밀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생성하기 위해서 소요된 총 전류량을 나누는 양입니다. 그 값은 파라다이 피션 C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파라다이 피션시와 커런댄스티를 이용해서 총매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쪽은 커런댄스티, 이쪽은 파라다이 피션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FEPD, 실버는 기존 총매들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총매를 이용하면 DCA 환원 반응에 있어서 대부분 수소 생성 반응만을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리포트한 COPC-CNT라는 총매는 DCA 환원 반응에 있어서 DCA를 에틸렌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0%에 가까운 수치는 아주 넓은 전환 범위인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6까지 보여주게 되고 커런댄스티도 리미어하게 성장함으로써 반응성과 선택성이 매우 좋은 총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고된 논문들과 비교하게 됐을 때 전압은 약 1.3V, 반응성은 약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실험실 단위에서의 실험 결과만이 아닌 정말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용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대면적 총매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일의 매니그룹이라는 아주 이 분야의 저명한 분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12.6cm²라는 워킹 일렉트로트를 제작하여 한 번에 물을 원필트레이션을 통한 총매 반응을 일으키는 멘브레인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데이터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 번의 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약 97% 이상의 DCA가 분해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6시간 동안, 즉 준비된 500ml의 DCA가 컨티미데이션 된 워터가 소요될 때까지 총매 특성은 유지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의미입니다. 기존의 연구 방향은 DCA와 같은 잔류성 수질 오염물질의 분해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분해뿐만이 아닌 리사이클을 통한 에틸렌과 같은 부가가치가 추가된 케미클로 재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연구실을 소개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연구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은 즉, 우리 환경에서 필요 없는 화합물과 필요 있는 화합물을 캡처해서 총매를 설계하고 총매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와 환경을 퓨리파잉하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핵심 연구 분야는 나노물질과 컨텀물질을 이용해서 총매를 설계하고 총매를 분석하고 이론을 검증합니다. 자연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오염물질과 풍부한 N2와 O2와 같은 생산물질을 캡처하고 멘브레인을 통해서 대면적 실험을 검증하게 됩니다. 제 연구그룹에 대한 미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1차 생산물, 최종 생산물,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그룹이 발표할 총매와 총매 반응을 이용하면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풍부한 지구자원, 환경오염물질, 폐기물을 이용해서 같은 1차 생산물, 2차 생산물, 그리고 동일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시대를 포스트 파셜 퓨얼 에이지로 정의합니다. 저희 연구그룹은 이런 포스트 파셜 퓨얼 에이지가 좀 더 가까운 시간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희 연구그룹은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래 동료 연구자로 성장해 나갈 열정을 갖추는 대학원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이론으로는 포스트학,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부인턴생, 세부 연구 분야로는 전기화학 총매, 강총매, 이산화탄소 포집, 그리고 이론적인 계산을 하는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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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